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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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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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유학운동을 종국자파로 발견을 몰아가지고 전두환이가 특전사를 보내가지고 학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1987년도에 그 당시에 군용 종식을 배치는 박종철군을 군란히 대공군실을 해가지고 고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월로 진상규모 화작한 사람들과 또 종국자파로 발견을 몰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해가지고 박근혜가 이제 하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말 양심으로 과책을 느끼고 세눈당에서 당뇨과 당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5월 9일날 제 10대 대통령은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종국자파로 발견을 몰습니다. 그런데 국권을 열어보니까 이제 거의 우주질 않아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그것은 우주 논대가 딱 두 분이 있더라고요. 어댑일까? 대북 정국이. 다른 데는 더 이상 우주질 않습니다. 저는 이런 종국자파로 발견을 몰아주는 우리 이 지역의 정서가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이해를 안는데 전년 발전이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00년 초에 국제 4공단의 200만평이 조성되었는데 그때 LG에서 780 공단이 제 4공단의 200만평이 LG에서 LCP 780 공단을 지우고 싶다고 국민 시청에 1년동안 국제 4공단은 후탈한 일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속주라는 걸 알고 이걸 알고 당시 수납주 경기지사가 우리 지역에 없나 그러면 행정, 재정, 시금 다 해줄게 막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업과 사전은 다르십시피 자신들이 유리한 이유만 아시다시피 대비는 어디든지 발전을 받으니까 그런데 국제에서는 저는 그거 없대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려고 하느냐 하면 첫째는 국민 2, 3, 4, 5, 6 공단 기본 2%가 적혀있고 두 번째는 그 파괴라는 곳이 휴존서로부터 불과시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6.25 전쟁처럼 방사파 한파이 같은 거 걸린비가 5, 2, 2천억이 되는 그런 공장이 한 발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가려고 하죠. 그러나 선화평 경기시사 생활에 따라서 이제 절대 북한이 유효전쟁처럼 전멸전이 아니고 전멸전으로 뛰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전면남침을 하려고 하면 국제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면남침을 하려고 하면 되면 러시아하고 중국의 성대에 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1770년도의 수평위가 남순강환을 통해서 흥녀, 백녀하면서 남순강환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조랜안 1989년도에 보르마조프가 페루스트라이크가 블라이노스 개방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우리 러시아 중국과 김정은이가 도발했다고 저희들이 등급을 해 보호하고 따라서 반면에 절대 안 들어 그런데 대북지역국부의 행정정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도 내가 온다고 그러냐 내부정수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지역 정책은 말하고 있고 이 말입니다. 엘지에서는 그때 또 어떤 생각이냐면 북한이 싼 노동자를 출퇴근 싣고 통일이 됩니다. 엘지시델 시베리아 대북 횡단위를 뺏시고 유럽파람으로 그런 생각만 맞추는데 대구 경제, 정책, 민족, 지도자들은 아직까지도 내부정수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지역 정책은 말하고 없더라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지역 정책은 말하고 없더라 이런 일이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야든지 통일하라고 저럴게 얘기했었는데 우야돼요 그런데 자유한국과 인산부를 우야든지 북한이 한참 유흥하면 내가 오늘부터 해야지 저희들이 존재감을 찾는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 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또 지역 정책의 확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장세용 후보리계 한편을 쭉 치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